진짜 이쁘게 나옵니다 여기 여기 진짜 이쁘게 나와요 근데 신기한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이 잘 받네 오늘은 첫 브이로그네요 처음으로 브이로그를 장식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아침이에요 아침이고 코리안브로스 촬영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주 좋아 꽃들이 피어납니다 여러분들 꽃봉우리가 봄바람 휘날리며 찾아봐 오늘 같이 촬영을 할 잘 이쁘게 나오는 걸로 해봐 그치요 그치 그치 야 졸려? 왜 졸려? 나 일곱시에 일어났어 자 오늘 또 이제 코리안브로스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아닌가요? 영상은 세 번째 되겠네요 그쵸? 날씨 좋다 날씨 진짜 좋네 꽃도 폈어 우와 꽃이 다 폈어 응? 바비야 어 독일말로 사랑해는 뭐라 그래? It's live this 저번에 애들 했던 거 있잖아 어 어 어 구독 팔로우 진짜 이쁘게 나온다 나 여기 서 Vermand 아 감사합니다 빛이 잘 봤네 근데 그렇지 않아? 뭐가 natural 그럼 내가 춤을 추면, 춤을 추면, 춤을 추면, 춤을 추면, 춤을 추면, 춤을 추면, 지금 갑자기 이 액션을 한 번 더 추면, 완전 멀지 않아? 그치, 분야가 좀 다르지. 그래서 잘 모르겠지. 오빠 이거 하면 내가 오빠 끝내 다시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너 몇 킬로면 돼? 43kg. 43kg면 너 2명 와도 내가 하지. 나 120kg 정도는 막 들고 막, 뛰고 막 하지 내가. 할까? 응. 해볼래? 자랑하지 마 마요. 하하하하하하 야, 지금 이제 촬영 끝나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눈썹을 그린 날 해가지고. 아, 자신감, 택배. 아, 네, 자신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얘기가 다 못 먹는다고, 밥이야? 네. 어? 어? 다 못 먹어? 이거 세게요. 세게요. 이거 두시스에요. 와, 저거. 저거 엄청 많은데. 이런 거 확 떼어도 돼요? 안 되네? 어,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요. 네. 일단 먹겠습니다. 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오늘 많이 가르치고 있네? 어, 일단. 이것도 가르쳐주고.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르쳐주고. 아니야, 바로 빨리 선생님처럼 빨리. 타베아 선생님처럼 빨리.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여기는 포로. 그렇지. 어, 여기는 포로. 아니야, 웃지마, 웃지마. 웃으면 안 돼. 진지하게 해야지. 안녕, 또 뵈어. 다음 촬영 때 또 봐요. 다음 촬영 때 또 봐요. 안녕. 어. 자, 어, 타베아랑 헤어지고. 이제 탄교에 라이브 텐이라는 곳에 태닝을 하러 왔습니다. 태닝. 네, 여름이니까 이 남자의 멋진 피부를 위해 태닝을 해 줘야 됩니다. 이제 저의 일상들을. 아, 진짜? 네, 일상들을 담고 있는 거다.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푹 닫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 전부 다 없고 후금통과일 거예요. 나도 너무 잘 못 참고 있겠더라고요. 어, 진짜요? 후금 다시 출력을 추고추고 있는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가라앉는데 역시 이제 배가 싹 닫아봤거든요. 아, 또 시즌이다 보니까 그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오늘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집에서 한숨 자고 아 꽃이 예쁘다 야 로드 이거 생 안심살 이거 지금 파스타에다가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야 진짜 야 오늘 또 요털람 오늘의 요털람은 또 파스타인데 면이 뭐죠 이게? 이게 무슨 면이야 이거 페투치니 페투치니 면인데요 야 이 안심 야 근데 진짜 믿고 먹어 아 진짜 나 믿고 먹어라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부드러워 진짜 안심하고 감량할 수 있어 나 진짜 닭감비살 안 같아 안심 같아 진짜 와 대박이야 이거 먹어야 돼 나 이제 감량할 때 이것만 먹어야 되겠어 어 진짜 겁나 아니야 믿고사 믿고 진짜 나 믿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신지 아시죠? 체육관 그냥 아 2회 출연입니까? 2회 출연입니다 동생분이 좋아요 눌러주실 거예요 2회 눌렀어요 구독도 해주세요 오 좋습니다 네 치숫과를 좀 더는 맛있겠다 와 음 맛있어 아 진심 맛있는데 형 그렇게 잘하시는 겁니까? 형 그렇게 잘하시는 겁니까? 응 전 뭐 아 이 친구 보다는 잘하죠 하하하하 오 이게 안심이랑 같이 또 고기가 또 있다 보니까 한번 징계 영상으로 남아야될 여러분 말에 앞서면 안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먹었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야 이제부터야 편지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명심해 30今 남자는 레슨 레슨 남자는